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자들에게 옷이 중요하죠 오늘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되시는지 깔끔하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려고 노력했고요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매력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만 잘 안 넘어지시죠? 그 옷으로는요 조심하시죠? 네 오늘 조심히 걸었어요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좋은 자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역시 마지막 주세요 마지막 주세요 마지막 주세요